친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쓸 때는 누구한테 정확하게 써야 하는지를 아직은 모르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겨울입니다 페어뷰에서 이게 도시의 이름이야 페어뷰라는 도시 지금까지 당신의 부서의 이름 뭐에서? 얘가 이제 문장 주어고요 removing the snow from the main street and highway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어주라 그랬지 신의 중심가와 고속도로로부터 눈을 제거하는 것에서의 당신의 부서의 일은 매우 효율적 이어왔습니다 현재 완료죠 여기서는 뭐뭐? 이어왔다 라고 해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나 for whatever reason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설차 운전자는 seems to have decided to deposit 동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냥 뒤에 거부터 해석하는 거야 놓기로 결심하다 그 다음에 심 놓기로 놓다 deposit 놓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o have pp죠 이걸 이제 완료부정사라고 하는 거고 형태는 to have pp를 쓰는 거야 완료 시제랑 비슷하죠 have pp 그래서 완료부정사라고 부르고 언제 쓰느냐 주절보다 과거 그래서 요 심이 여기가 이제 주절동사야 근데 여기는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일단 직역을 한번 해보자 자 이 제 설차 운전자는 much of the snow 많은 눈을 놓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from up the street in the small cutout from up the street 그래서 그 도로 여기서요 up은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도로로부터 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큰 도로 약간 큰 길 그냥 큰 길이라고 하자 큰 길로부터의 많은 눈을 놓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in the small cutout 작은 구역에 명사 뒤에서는 이렇게 꾸미는 거야 우리의 진입로로 이럴 때 read to 이어지다 우리의 진입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려면 이제 통과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눈을 쌓아놓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현재 시잖아요 현재 심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완료부정사를 쓴 거예요 자 보스 타임 보스 둘 다 그러면 보스 타임 해석할 때는 두 번 다 자 우리는 딕 우리는 디그 파다야 자 그래서 눈의 벽 자 레프트 뒤에 보니까 명사 없죠 피피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과거시대 동사가 아니고 피피 자 그 제설차에 의해서 남겨진 이 눈의 벽을 트로우 하면 전치자죠 무엇을 통해 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쌓아놓은 게 완전 눈 벽처럼 너무 많은 거야 그걸 읽으니까 눈을 파헤쳐야 됐다는 뜻이죠 자 자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이라고 해석해 주고요 자 오늘 아침 나는 be unable to 뭐 뭐 할 수 없다 자 나는 나의 진입로에서 진입로에서 get out 벗어나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늦 근데 늦지 않게 그래서 뭐 하기 위해 자 get은 데려가다 이럴 때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기 위한 위에서 늦지 않게 나의 진입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사죠 자 그리고 a and b로 동사가 또 나오는 거야 have to ask a neighbor for help 그래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자 나는 미팅을 만남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감독관과 너의 부서에서의 왜 몸하기 위해 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눈 제거를 위한 이 동네에서의 눈 제거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너의 부서에서의 감독관과 만남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call me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at the number listed on this letter 자 listed pp구요 여기 어디에 실린 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지에 실린 번호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가 되겠죠 나에게 전화해 주세요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자 사람 in charge of 하면은 무엇을 책임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활동을 장소를 혹은 그룹의 사람들을 노동자나 혹은 학생들과 같은 이 사람의 그룹 그러니까 이 사람 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까 슈퍼바이저라 그랬지 위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 슈퍼바이저 자 그 다음 작가는 What did the writer do 무엇을 했나요 드라이브웨이에서 드라이브웨이로부터 아우러브 뭐뭐에서 벗어나다 진입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야 됐었지 요거의 답은 두 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We had to dig through a war of snow left by the plug 그러니까 이거를 눈을 막 파헤쳐야 됐어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런데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쓰면 되겠죠